배고파요 배고파요 뭐 먹을래? 여러분 인사해주세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카메라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기 이쁜애 다음 이쁜애 다음 이쁜애 다음 이쁜애 저희는 오리베를 살거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찍자 하연아 옆에서 찍자 여기서요 아 이건 나은언니가 알려줘야 돼요 여기서 찍자 왜 안가서요 왜 안가는지 알아? 여기서 찍자 여기에서 찍자 보라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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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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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연?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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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진아. 타고 싶니? 유진아 혼자 갔다 와. 오르바이트 타고 싶니? 타도 괜찮은데? 타도 타고는 싶은데 너무 덥다. 덥고 힘들고 아이스크림으로 크리스마스에 살게요. 뭐라고? 아이스크림으로 크리스마스에 살게요. 아이스크림으로 크리스마스에 살게요. 아이스크림으로 크리스마스에 살게요.